제로이백은 7.3 이게 제일 빠르네 와 특이하게 나왔다 백투더큐차 얼마야? 가볍게 집어넣어 290유로 침대방? 체크! 안방? 체크! 주방 체크! 이제 떠나면 됩니다 여기서 잘 쉬다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떠나볼까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맛을 찾아 여행을 하는 오늘은 청춘행보입니다 저희는 오늘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가려고 합니다 베르가모 가서 버스를 타고 모데나로 이동하거든요 지금 베르가모에서 모데나로 가는게 하루에 버스가 3대밖에 없더라구요 제일 적당한 길 7시 15분 버스인데 그거를 예약을 해놨고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는데 지금 4시거든요 버스 타고 1시간? 1시간 10분 가고 여기 저희가 쉬었던 곳에서 걸어서 한 40분을 가야돼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그냥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저랑 같이 여행하시죠 한번 가보자 가보자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마을 시작점 아니면은 나가는점 저기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됩니다 서울도 콜리나 잘 쉬다 간다 자기야 그거 알아? 뭐? 지금 30도에요 30도 몰라 33도인 거 같아요 차 타고는 3분인데 걸어서 40분이라니 믿을 수 없어 이제 완전 인도가 없는 차도로 돌아섰습니다 올 때는 저녁이라서 차들이 많이 안 다녔는데 갈 때는 지금 차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걸을 수 있을 때 빨리 걷고 어 차오면은 바로 옆으로 빠지고 빠지고 어 빠져? 빠져 빠져 모두 나에게 빠져 풍경이 이쁜데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300m에서 400m 그늘이 없는 도로 어 차 온다 큰 차 온다 피하자 피하자 저 차 뭐냐? 어떤 차? 아까 맨 앞에 있던 차 어 더 우리 쪽으로 붙어오던데 진짜? 어 삑 소리 하지 않았어? 어 삑 했는데 어 우리 쪽으로 더 붙어왔어 차 여기서 물 한잔 마실까? 그럴까? 어 어 여러분 물 많이 마시세요 물은 생명의 힘이다 맞지? 생명? 생명? 생명의 힘? 생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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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51분에 버스 있어요 고글치도 믿으면 있어요 여기에 타야 됩니다 빨리 도착했다 빨리 걸어가기 때문에 37분 3분 단축 벨가모 테미널? 벨가모 두 번째? 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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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앞에 해 여기가 여러 곳이 있는 곳이에요. 베르가모? 네. 버스 터미널? 네. 베르가모. 여기는 그냥 앱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행자들은 쉽지 않겠다. 온라인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 좋은데 근데 우리처럼 이런 여행자들은 어떤 거 E전이고 어떤 거 A전이고 그런 거 아예 모르잖아. 그치. 우리가 갈 길만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현금 받는 서비스가 좀 있긴 해야 되거든. 맞아. 그래도 우여곡부여곡해. 응. 확인했다. 아주 순조로워. 생각한 대로 가고 있어. 이제 플렉스 버스만 제대로 오면 돼. 맞아. 제대로 올 거야. 네. 저희는 1시간 타고 여러 가마에 도착했고 이제 여기서 1시간 반만 더 기다리면은 자 저희는 지금 베르가모에서 모데나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거의 3시간 정도 가는 거 같아요. 10시 남아서 모데나에 도착해 가지고 바로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매미가 있구나. 매미? 아. 매미. 네. 저희는 지금 모데나에 도착했고요. 지금은 11시 다대 갑니다. 버스 정류항에서 5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숙소가 나옵니다. 우선은 빨리 숙소로 가서 짐부터 풀고 씻고 잠을 정해보겠습니다. 와 오늘도 덥구먼. 오늘 맛볼 곳은 모데나에 있는 페라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라리를 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아침을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식당이 제일 빨라도 11시더라고요. 먼저 뮤지엠 갔다가 거기 그래도 그나마 작으니까 1시간 안에 구경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구경하고 나와서 밥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해보자. 페라리 박물관 갔다가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굉장히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맥도날드 보이길래 바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아침에 열려져 있는 곳이라. 맞아. 근데 보고는 이제 지겹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햄버거집입니다. 지금 저희는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고 나왔고요. 이제 진짜 오늘의 목적지인 페라리를 보러 갑니다. 페라리를 보러 갑니다. 여기 뭐 떼놓으면 페라리의 뮤지엠은 빠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조금 멀리 있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크대요. 그리고 F1 관련된 내용이나 그런 것도 좀 많고 여기는 다 페라리 차에 관한 그런 뮤지엠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페라리는 빨간색이 자기들 그거 아닌가? 메인 컬러. 맞아. 들어가는 이 꽃부터가 와... 와 다 페라리인데? 지금 몇 억짜리야? 하나당 한 3, 4억 하겠는데? 와 그렇게 초록색도 나왔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아직 티켓을 끊고 들어가기도 전인데 남자의 로망하면 비싼 스포츠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스포츠카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지만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한국인들한테 좀 많이 인기가 있는데 와 제로백이 3.4래 와 200kg가 9.3... 엄청 빠르다. 예쁘긴 하다.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 이거는 제로백이 3.3초야. 여기 7.3. 아 이거 SUV 스포츠카다. 와 2.9초? 제로이백은 7.3. 이게 제일 빠르네. 아 이거 제일 빠르다. 디자인이 완전 구급하다. 우와 여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지? 엔진? 엔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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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부터 멋있네. 이거부터 멋있네. 시간 맞춰서 들어가야 되네. 네. 여기 보고 여기서 셔틀버스 있고 그리고 마나렐로가 갈 수 있다는 거지. 엔트로 32유로. 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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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차량이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나온 차인가 봐 2018년도에 나왔는데 좀 특이하게 나왔다 맞아요, 특이하다 혼자만 탈 수 있는데? 실로 사용했던 것 같아 54년에 만들어졌다는데 옛날에는 다 오른쪽이었나 보다 다 오른쪽에 있네 원래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옛날에 그랬나 51년도에 나온 차례 근데 그거 알아? 여기가 슈퍼카잖아 승차감은 바닥을 그냥 느끼는 거다 맞아 색깔 장난아니다 이 색깔 마음에 든다 약간 노란 것도 아닌 것이 주황색도 아닌 것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여기는 중간에 없어 그리고 백미러 봐봐, 백미러 아, 백미러구나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 같아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 같아 이거 약간 그 F1 같은 거 F12 이름이 F12래 F1에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 2015년도에 만들어졌대 2015년도에 만들어졌대 와, 그거 슈퍼카 아니야 눈알 튀어나오는데 이거, 자기 그 영화 봤나? 백투더퓨처 백투더퓨처 백투더퓨처가 이걸 보고 만든 건가? 백투더퓨처 네, 여기 와보니까 너무 예쁘니까 마라넬로도 가고 보고 싶고 약간 안 가는 게 너무 아쉽고 차라리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그 셔틀버스도 있으니까 여기 먼저 보고 단말 마라넬로 가서 거기도 구경하고 10유로밖에 차이가 안 났어 어, 1인당 진짜 좋아요 뭐 하나보다 1898년에 만들어졌네 1898년에 만들어졌네 엔조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 엔조스 맞아 그리고 모데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잖아 응응 뭐라고도 있었어? 약간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엔조라는 사람이 그 레이스를 어렸을 때 처음 봐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아지고 로고 뜻은 뭐예요? 로고 뜻은요? 아까 여기는 그 말은 약간 좋은 운? 좋은 운을 뜻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배경 그 노란색은 모데나를 대표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건물들이 다 노란색이고 근데 페러리 하면은 나는 무조건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 에픈도 다 빨간색이고 맞아 모데나의 색깔이 노란색이었구나 맞아 근데 차들은 아마 대표 색깔이 빨간 거 아닐까요? 약간 이런 느낌? 아, 안에 한번 보고 싶다 응 안에 못 봐서 아쉽네 17년도에 만들어졌대 와 이 색깔도 예쁘네 어 이 위에서 이렇게 닫히는 건가? 그치 닫히지 안 닫히면 어떡해 그러네 너무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초록색깔도 예쁘네 응 초록색도 예쁘네 초록색도 예쁘네 이 색깔 어떤 색깔인지 알아? 초록색깔 아니야 똥파리 초록색깔 왜 똥파리 검정색이잖아 아니 똥파리는 못 봤어? 초록색 있는데? 검정색이야 아니야 아니야 검정색이거든?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다 여기서 만들었던 차들인가 봐 모델들이 엄청 많이 만들었네 하긴 백 년 넘는 역사가 있으니까 백대는 기본이고 여기 말고도 다른 건물에 하나 더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볼게요 오 여기 여기 기념품 숍도 있네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메이드 인 이태리 이태리 얼마냐? 얼마야 가볍게 씹어 넣어 290유로 저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 반대쪽도 갈 수 있다고 했어 약간 여기 안에는 제 메인이 없고 여기는 뭐 다른 내용이 나올 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엔진? 아 여기구나 어? 저기 그 버스 타면 아마 마라넬로 갈 수 있나 봐 아 그런가 봐 아 2022년도까지 있네 모터가 아 아 그럼 이거 계속 데벌롭 시키려고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여덟 스무개 2 4 6 8 10 여기에 118개의 모터가 있어 다 다른 1 2 3 4 5 10기통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응 기둥이 다섯 개잖아 응 이게 움직이면서 갈 수 있게 하잖아 보통 8기통 6기통 8기통도 큰데 이건 10기통이네 이게 제일 멋있는데? 와 이게 제일 멋있는데? 제일 멋있어? 이런 차들도 이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차가 제일 괜찮네 하하하하 4명 앉을 수 있어 아오 그러네 실용성은 있어야지 달리는 것만 하지 말고 맞아 실용성 있게 뒤에 가방도 넣을 수 있고 뒤에 사람도 탈 수 있고 아 디자인이 예쁘다 응 그래도 신식은 아닌가 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네 2004년 거네 모델이 예쁘긴 하다 엔젤 피라리가 프란체스코 바라카의 부모한테 이 말 무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29년부터 더 개발을 해가지고 바꾼 것 같아요 현재 이 4대가 밀고 있는 차일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앞에 전시한 거일 수도 있고 응 네 저희는 오늘 모데나 모데나 하면 페라리 페라리 하면 모데나 표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1시간이면 다 둘러볼 수 있는 좀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기 말고도 저희가 32유로를 넣는데 10유로만 더 낸다면 조금 멀리 있는 마라넬로라는 곳에서 페라리 F1 자동차도 보면서 구경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버스도 대절해서 다닌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 모데나에서 떠나서 페렌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러테 안녕